사랑한 인도하시고. 시간은 교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규 안수사님께서 우리의 대표하여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사복을 조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 시간입니다. 교제위원회에 우리 특별히 자랑하시려면 국악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노래 along.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 주의 주의 나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장모님께서 일원님께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약 찬양도 하고 있고 또 해서 행사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우리 교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을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하자 지금 앞에서도 우리 국악 팀장이 너무 행복해 기쁘게 감사하기도 찬양했고 또 내가 주제한 것도 비슷해요 내가 먼저 행복하자 우리가 먼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은 31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질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인천순범께 평신도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제가 느끼는 말이지만 너무나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재위원회 국악팀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은아 국악팀장님께 뜨겁게 감사의 박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중몬의 박사